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태원 사건의 유가족들이 서울 광장에 기습적으로 분양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들의 불법적인 분양소 설치가 철거 시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측이 제대로 철거를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소극적인 행정이 질타가 쏟아지고 있으며 또 더불어서 이태원 유족의 무리한 요구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인 참사를 여기저기에서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우려스럽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 광장에 설치한 분양소의 자진 철거 시한이 지났는데 유족 측하고 서울시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유족 측의 주장인데 이들은 오히려 불법으로 설치한 분양소를 철거하는 것이야말로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야말로 더 이상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추모를 지우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유가족 측의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당황스러운 것이 이미 15일 오후 1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분양소를 철거하겠다라고 통보한 시간인데 이미 이 시기는 한창 지났고 오히려 서울시야말로 왜 제때 행정대집행을 진행을 하지 않는가 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법은 말 그대로 법대로 지켜야지 온정주의에 기대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측에서도 자신들이 분양소를 설치한 것이 정당하고 서울시가 하는 행정이 위법하다라면은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무력이라든가 여론을 동원을 해가지고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잘못된 행태인데요. 아무튼 이태원 사건의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추모는 자신들의 권리를 하면서 분양소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우선은 분양소 설치에 대해서 반대가 60%이고 찬성이 37.7%이며 수많은 국민들이 추모가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권리는 본인들만의 권리이기 때문에 뜻이 맞는 사람이라든가 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추모를 해야지 왜 국민들이 사용하는 서울광장에다가 억지로 이런 분양소를 설치하고 국민들에게 추모를 강요하고 있는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본인들의 권리만 중요하고 남들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유가족 측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추모 공간을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다면서 광극 건물을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이거 역시도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족 측에서는 민간 건물을 애도의 공간으로 마련할 경우에는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광극 건물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성격이라든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왜 특정 집단을 위해서 혈세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들을 추모하는데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6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세월호 사태를 진짜로 너무 심하게 우려먹는 좌파 진영의 행태를 보아가지고 유가족 측의 이러한 주장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저러한 요구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며 오세훈 시장은 온정주의에 기대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법과 원칙에 의해서 분양소 문제를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올해가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 추모식인데 여기에 이태원 유가족이라든가 민노총 시민단체들이 대구에 몰려와가지고 대구 지하철 참사를 추모한다라는 명목으로 정치투쟁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홍준표 시장이 경고를 한 것인데요. 홍준표 시장은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오던 추모식인데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라든가 민노총 시민단체 등이 모여가지고 매년 해오던 추모식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서 이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경고했고 또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졌으며 관계자들의 처벌도 이미 이루어졌고 국민들의 선금으로 기념재단도 만들어졌으며 114억 원을 재원으로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생자 유가족들만 참여할 수 있는 유가족위원회도 자격이 없는 분이 있다면 배제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해당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이태원 사건이 과거의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해당 사건들처럼 제대로 공감을 받지 못하니까 이 사건의 유가족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이 추모의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추모 동력을 확보하려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추모는 추모가 되어야지 정치투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나 국론을 분열을 시키고 국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추모는 희생자들 역시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